알고보면 신기한 사실들. 일본 오사카에는 건물을 통과하는 도로가 있다. 오사카 시내에 있는 실제 빌딩이고 보기와는 달리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잘 커팅된 다이아몬드의 단면에는 8개의 하트와 화살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다이아몬드 하트의 네로우 현상으로 절단된 다이아몬드를 아래에서 관찰하면 하트가 보이고 위에서 관찰하면 화살 패턴이 보이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다이아몬드는 생산량의 1%에 불과하며 그 희소성과 가치에 따라 가격이 2배에서 10배까지 차이가 난다. 지구는 완벽하게 둥글지 않다. 지구는 약 1600kmph의 속도로 자전하면서 항상 조금씩 팽창하고 수축하는 등 모양이 달라진다. 미국 모하비 사막 한가운데에는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이인용 비밀의 수영장 소쇼풀이 있다. 오스트리아의 예술가 알프레도 파수길라가 제작한 상품으로 평소에는 뚜껑이 덮여있고 자물쇠로 잠겨져 있다. 열쇠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MAK아트엔 건축센터에서 받아서 수영장을 사용 후 반납하면 된다고 한다. 뜨거운 물이 찬물보다 더 빨리 언다. 이는 많은 에너지를 축적한 뜨거운 물이 냉각시 더 빠르게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음펜바 효과라고 불린다. 2005년 이후 체스토너먼트에서 컴퓨터를 이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인간의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은 혀다. 혀는 근육 자체이며 매우 유연한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최소 8개의 다른 근육들과 얽혀있다. 영국 런던의 헉스턴 스트리트 몬스터라는 업체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진짜 사람의 눈물로 만든 소금을 판매하고 있다. 이 눈물 소금은 화났을 때, 양파 썰 때, 재채기 할 때, 슬플 때 등 눈물이 분비된 감정에 따라 소금의 맛을 구분해 놓았다. 재채기를 하면 인간의 심장은 1,000분의 1초 동안 멈춘다. 그리고 재채기는 눈을 뜨고 할 수 없다. 재채기를 억지로 참으면 머리나 목에 혈관이 터져 죽을 수도 있다. 또한 재채기를 너무 심하게 해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일본 버거킹에서는 검은색 버전의 햄버거인 블랙버거를 판매한 적이 있다. 이 블랙버거는 2012년에 출시되었으며, 햄버거 빵뿐만 아니라 치즈와 소스까지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 립스틱에는 생선 비늘이 들어간다. 대부분의 립스틱은 왁스와 오일 및 알료의 성분으로 만들어지는데 펄 에센스라고 불리는 원료는 생선 비늘에서 나온 재료이다. 윤기를 내주는 효과를 주는 이 물질은 청어의 비늘에서 채취된다. 2. 뉴질랜드 오클랜드 북쪽으로 47km 떨어진 깁스 농장에는 만화 같은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유명 조형예술가 닐 도슨의 작품이다. 3. 섭씨 영하 40도는 화씨 영하 40도와 동일하다. 섭씨 1도는 화씨 33.8도로 큰 차이가 나지만 섭씨와 화씨가 교차하는 지점이 있는데 이 지점의 온도는 영하 40도이다. 4. 미드 왕좌의 게임에서 탈리사 역을 맡은 배우 운하 채플린은 찰리 채플린의 손녀이다. 그녀는 1986년 6월 4일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태어났다. 12. 테레븐를 ham 10. 익명춤 12. 유전 Willis